연평균 수익률 약 3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린 비터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 결과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달렸다. 당신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질로서는 자제하며 견디는 참을성,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 쉽게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그리고 일상적인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정보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인간적 성격이나 육감 따위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며 기업들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자 자신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마젤렌 펀드를 13년 동안 660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시킨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수익률은 연평균 30%라는 놀라운 결과를 올렸죠. 게다가 46세 한창 일할 나이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월가를 떠난 것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께 항상 추천드리는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서 초심을 돌아볼 겸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읽었던 20년이 이상 지난 초판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계정 3판인데 번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계정 3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판은 번역을 한국신용평가에서 해서 이 책도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초심을 다지려고 할 때 항상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1987년 블랙 먼데이의 교훈 2. 전문가보다 오히려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 3. 주식은 도박인가 4. 주식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 스스로 검토해야 할 3가지 질문 5. 장세의 좋고 나쁨을 묻지 말라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이 20년도 더 된 책이라서 약간 지저분하고 제 딸이 낙서해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87년 블랙 먼데이의 교훈 나는 항시 투자자들은 시장의 등락에 둔감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절막 속에 팔게 되면 항시 싸게 파는 결과가 빚어지는 법이다. 10월 19일이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신경과민을 불러일으켰을지라도 절대로 이날 아니 그 다음 날에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을 팔아치울 필요는 없었다. 포트폴리오에서 점차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갔다면 공포에 질린 대개의 매도자들보다도 충분히 높은 가격에 시장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시장은 그 뒤로도 12월을 기점으로 하여 서서히 살아났다. 1988년 6월에 이르러서는 400포인트까지 회복하여 총하락폭은 23% 정도로 좁혀졌다. 1987년 10월 19일이 블랙 먼데이인데요. 이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508포인트 즉 하루 만에 22.61%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9일부터 1988년 1월 19일까지 이 기간의 약 36%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10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한다. 첫째, 하찮은 극성스러움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 것. 둘째, 하찮은 극성스러움으로 좋은 휴가를 망치지 말 것. 셋째, 주머니가 가벼울 때는 절대로 휴가를 가지 말 것. 피터린치가 정말 모처럼 휴가를 갔을 때 이 블랙 먼데이가 터져서 휴가를 정말 정신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교훈들은 몇 장이고 더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시간을 아끼고 싶다. 차라리 여러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낫다. 말하자면 우량기업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다. 하루에 508포인트 즉 22.61%가 빠지든 결국 우량기업은 성공할 것이고 이류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보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폭락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보다 오히려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 투자의 비결을 독자에게 전해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마디는 더 이상 전문가들이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다. 필자가 20여 년 동안이나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보통 사람이라도 두뇌의 3% 정도를 늘상 투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거나 아니 적어도 그만큼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어리석을 때가 있으며 아마추어가 더 현명한 투자자일 수가 있다. 아마추어가 전문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때 어리석은 아마추어가 되는 법이다. 사실상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개발만 한다면 전문가나 주식시장 전체를 능가하는 투자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게다가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면 전문가를 능가하는 투자성과를 반드시 낮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 스스로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 이는 최신의 기밀정보와 루머, 중개업자의 추천 및 각종 투자정보지의 관심종목 추천 따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단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나같은 사람이나 유관 전문가들이 사는 주식을 외면하라는 것을 뜻한다. 필자가 사는 주식을 외면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들자면 적어도 세 가지는 된다. 1.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중 실패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면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10번 중에 4번의 경우는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2.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주식에 대해 생각을 바꾸어 팔아버릴지 알 수 없으며, 3. 당신이 가진 정보의 원천이 보다 우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정보가 당신 주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3. 당신이 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나와 마찬가지로 투자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5. 가령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라면 수십 개 업체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소비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유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10배가 넘는 수익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필자는 피델리티 사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이 거듭거듭 발생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을 해서 멋진 심루타성 종목들을 매매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용어에서 심루타 종목이란 투자한 돈의 10배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식을 뜻한다. 나는 내 투자 경력의 초반부터 투자액의 10배 수익을 올리려는 열정을 가져왔다. 소규모 포트폴리오에서는 특출난 종목이 하나만 끼어 있더라도 손실 투자를 수익 투자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 효과는 실로 놀랄만하다. 그래서 전략 A 포트폴리오와 전략 B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주는데요. 전략 A 포트폴리오는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3년 동안 30.4%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스톱앤숍이라는 종목이 추가된 전략 B는 스톱앤숍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전체 투자 수익률이 110.6%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신이 스톱앤숍의 사업 전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그 주식의 메일 포지션을 늘렸다면 당신에게 돌아간 전체 수익은 아마도 그 두 배는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굉장한 일이 일어나려면 11개 중에서 하나라도 특출한 성공주가 끼어 있으면 된다. 어떤 주식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오를수록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판단은 더욱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투자자로서 성공한 셈이다.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개에서 10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 발군의 성과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뛰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지 말고 항상 투자 대가들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애플과 도넛츠, 심루타 주식이란 것이 지각 있는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종류의 브레이너 바이오 피드백이나 코즈믹 연구개발 같은 기이한 이름을 가진 언뚱한 종목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무엇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업체들 중에도 수없이 많은 심루타 종목들이 있다. 던킨 도넛츠, 월마트, 토이즈 아러스, 스톱앤숍, 스바루 등은 그 중의 몇 개일 뿐이다. 그들은 당신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이지만 당신이 스바루 자동차를 구입할 때 스바루 주식을 같이 사드렸다면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었으리란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스바루 차를 사는 대신 스바루 주식을 사고 던킨 도넛츠를 1년간 먹는 돈으로 던킨 도넛츠 주식을 사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82년에 만일 자녀들이 성적을 향상시켜 대학 입학을 도와줄 2000달러짜리 애플 컴퓨터를 들여놓을 때 또 다른 2000달러를 애플 주식에 투자했다면 1987년에 가서 그 주식은 1만 1950달러의 가치를 획득하여 자녀의 1년간 학비를 충당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이 1989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때까지는 5.9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로 따지면 무려 309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2021년까지 애플이 309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천만원을 투자했으면 30억이 됐고 1억을 투자했으면 300억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발견했으면 그 기업을 조사해서 그 기업의 주식을 같이 사면 된다고 합니다. 상식의 힘. 이러한 특출한 성과를 얻으려면 사고파는 적정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설사 최고 및 최저 시세를 놓쳤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업체들 중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내밀한 사업을 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뉴 잉글랜드 지방의 한소방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50년대에 그는 그 지역에 세워진 템브렌즈 공장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눈여겨 보았던 것 같다. 그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게 급속한 확장을 해나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업체에 2천 달러를 투자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5년 동안 매년 2천 달러씩을 계속 투자했다. 1972년이 되었을 때 그 소방수는 백만장재가 되어 있었다. 스바르 주식을 산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광판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주고받는 세련된 고급 가십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찾아낸 많은 수의 유망주들이 그 소방수가 행운을 잡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졌다. 나는 해마다 수백 개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최고 경영자들, 증건분석가들, 투자신탁업계 동료들과 별로 쓸데없는 협의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성공주는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이 이런 식으로 발굴한 종목들을 이야기하였는데요. 타코벨은 내가 캘리포니아 여행 중에 그들이 만든 비리토의 맛에 감동한 바 있는 회사다. 볼보는 나와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이 타는 차다. 애플 컴퓨터 역시 우리 집에도 한 대 있고 회사의 시스템 관리자가 여러 대를 설치한 바 있다. 던킨 도너츠는 나는 그 집 커피를 즐거워 마신다. 레그스는 자신의 부인이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레그스의 생산 회사는 헤인즈라고 합니다. 아내가 추천한 스타킹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내 켈롤라인이 헤인즈를 주목해보라고 기둠해줌에 따라 나는 그 업체에 대해 의례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으므로 나는 앞서 말한 소방수가 템브렌즈 주식을 샀을 때와 같은 자신감을 갖고 그 주식을 피델리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것을 매니저들에게 추천하였다. 그래서 콘솔리데이티드 푸드사에 합방되기 전에 6루타 종목이 되어 있었고 만약 인수되지 않았다면 50루타 종목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그스의 좋은 점은 그것에 대해 반드시 처음부터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레그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첫 해 또는 2에서 3년 뒤 어느 때라도 그 주식을 사서 최소한 3배의 수익은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 특히 남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흔히 융통성 없는 투자자인 남편들은 태양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인공위성 제조업체 주식 따위를 사들이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 모두들 모일푼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종목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그스나 던킨도너츠 같은 나직은 업체에 투자할 때 스타킹을 신어보거나 커피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기업 분석을 행하고 있는 셈이 된다. 상점을 둘러보고 제품을 써보는 일은 분석가가 하는 일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나 히트 상품을 내는 회사 또는 지역 상가마다 지점을 내는 공개 기업의 주식들만 사야 한다는 것인가? 만일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나는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빌드너스나 세븐일레븐 주식에서 돈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유망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로 실제 조사를 해보아야 하는데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는 텔레비디오와 애플 컴퓨터 또는 피플 익스프레스와 피에드몽 항공사를 구분하여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도 그 제품 팔린 게 그 회사의 성장이나 성과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회사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델리티 마젤란을 운영해온 지난 12년 동안 이 회사의 주당가치는 20배가 불어났다. 이와 같은 성과에 적지 않은 부분은 내가 어쩌다 찾아내서 스스로 조사를 한 무명 또는 비인기 주식들이 덕분이다. 어떤 투자자라도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면 상당한 혜택을 벌이라고 확신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항상 영리하지만은 않은 전문 투자자를 능가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읽어도 너무나 훌륭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주식을 사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조사해보고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것으로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주식,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은 이게 정말 거의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를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들을 얼마나 신뢰하나, 주식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는가, 투자를 단기로 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 갑작스런 예상 밖의 폭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당신이 정말 채권보다 주식 투자를 더 모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사전에 목표 설정과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유부단하고 확신이 없다면 최악의 시점에서 모든 희망과 분별을 저버리고 마구 팔아치움으로써 주식 시장의 재물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습적으로 손해보는 사람과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차이로서는 지식이나 조사 못지않게 이러한 개별적인 사전 준비 여부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투자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아니며 기업들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자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보통 시장이 상승 추세에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고 좋은 기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점에 주식을 샀다고 하고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해도 시장의 변동폭이나 주식의 가격 변동폭을 감내하지 못하면 그냥 팔고 도망쳐 버리기 일수입니다. 또는 조그만 이익을 얻고서 바로 팔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결국 성공은 투자자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가졌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식은 도박인가 인데요. 여기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즉 역사상 주식은 주로 투자가 적기가 아닌 시점에는 투자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하지만 투자가 정말 적긴 때는 도박으로 도회시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정보를 조차 주식을 사고파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경마장에서 가장 멋진 갈기를 가진 말이나 보라색 실크 옷을 입은 기수에 봉급을 날려버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도박과 진배 없다고 합니다. 사실 경솔하고 충동적인 주식 투자자에게는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도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식 시장은 나에게 스터드 포커 게임을 가장 많이 연상시킨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만 안다면 이미 당신이 펼쳐진 손안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업체에 대해 기초적인 질문을 제기해 보므로써 당신은 어떤 것이 성장하고 번영할 것인지 어떤 것이 성장도 번영도 못할 것 같은지 또 어떤 것이 완전히 오리무중 속인지 알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익의 상승, 비수익성 사업의 처분, 신규 시장에서의 진출 등 각각의 새로운 움직임은 또 하나의 카드를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들이 성공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한 당신 수중에 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으면 그 게임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도 자신이 처음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 나오는 결과들이 그 기업의 불리한 사건들이 나오면 그 주식을 매도하고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시장이 내포한 위험률은 포커에서의 위험률이 감소하듯이 적절한 투자 솜씨로 말미암아 감소한다. 과대평가된 주식을 사는 등의 적절치 못한 투자 솜씨로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브리톨 마이어스나 하인즈를 매입하는 것조차도 커다란 손실과 기회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우량주에 투자하면 계속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 돈의 절반을 성급히 잃어버리고는 9, 8년 동안 되짢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1970년 초반에는 수백만 달러의 눈 먼 돈이 과대평가된 주식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단시일 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맥도날드는 위험한 투자인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법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여기도 정말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오렌 버핏, 찰리 멍거,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대가들은 투자를 포커 게임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둘 다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죠.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그 후에 나쁜 사건들이 발생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 마련이고 결국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을 때는 투자 금액을 크게 늘려서 큰 돈을 버는 것도 투자 대가들의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큰 승부는 소위 위험성이 높은 주식들로부터 나오지만 그 위험은 주식보다는 투자자들한테서 더 비롯된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이점은 불확실성을 바라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잘만 판단하면 놀라운 보상을 준다는 것이다. 확실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서 수익이 나더라도 적게 나고 폭락할 확률이 큽니다. 확실히 주식시장은 모험을 할 가치를 갖는다.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다. 또한 당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새로운 카드가 계속 펼쳐진다.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주식 투자는 7장의 카드로 하는 스터드포커와 꼭 같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70장의 카드로 하는 스터드포커에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 만일 당신이 10개의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70장의 스터드포커 10판을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어떤 분들은 주식과 카드게임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자 스스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주식에 손대기 전에 다음이 세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나는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가? 2. 나는 여유자금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는가? 3. 나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만한 개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2. 투자 결과의 좋고 나쁨은 당신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읽는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을 100번 봐봤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에 손대기 전에 먼저 집을 장만하라는데요. 이게 정말 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 집을 먼저 장만하고 투자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은 인플레이션 해치의 강력한 수단이고요. 집은 시세를 수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을 점점 큰 집으로 옮겨가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 노후가 되면 커진 집을 팔아서 남는 차익으로 노후 준비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많은 재테크 서적과 투자 서적에서 집을 먼저 장만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현실상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한 가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고 주식 시장에선 돈을 잃는 이유는 그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수분 안에 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좋은 투자를 물색하는 데 보다 좋은 전자레인지 하나를 고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즉 주식을 너무 성급하게 사는 게 필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주식을 사기 전에 자신의 가계 예산을 검토해 보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 내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식에 돈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우량주를 매입하는 것조차 매우 위험하다. 뜻밖의 사건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때 주식은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대한 예측은 대체적으로 가능하다. 2에서 3년 동안의 주가의 오르내림에 대해서는 동전을 던져 알아맞추는 편이 낫다. 우량주들도 값이 떨어진 채로 3년 내지 5년간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년층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당신의 자산 중 도대체 얼마만큼을 주식에 투자해야 좋은지를 가늠해내는 방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손실이 가까운 장래에 당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큼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질로서는 자제하며 견디는 참을성,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 고통을 감내하는 아량, 편견 없는 마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끈기 있게 버티는 지속성, 자신에 대한 겸손, 상황에 따른 유연성, 독자적 조사 분석을 하려는 자발성,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는 자세, 그리고 일상적인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IQ 면에서 볼 때도 인류 투자자들은 PC 상위 3%와 하위 10%의 사이에 속할 것이다. 즉 IQ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 개발 서적을 같이 읽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정신수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춰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겁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정보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주 분명한 정보들이란 거의 없으며 설사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덕을 보기에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다. 모든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과학적 사고의 소유자들은 여기에서 좌절되기 마련이다. 즉 조각조각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앞의 미래를 그려보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재무제표 같은 것을 두려다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인간적 성격이나 육감 따위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주가나 금값 또는 금리 움직임을 알아맞추는 교묘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내심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들 대부분이 스스로가 틀렸음을 거듭거듭 확인하곤 하는 것이다. 자신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맞아 내가 오를지 않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살 때는 불확실성에서 샀는데 오르고 나면 자신이 오르는 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태를 보였을 때는 용기를 내서 매수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 내부의 인간적 측면들은 주식 투자 타이밍에 있어 그들을 형편없는 멍청이로 만들어버린다. 경솔한 투자자는 끊임없이 조바심, 자기만족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의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들락거리게 된다. 그는 장이 떨어지거나 경제가 흔들리듯이 보이면 걱정이 되어서 싼 값에 나와있는 좋은 주식들도 사들이지 못한다. 그 후 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만족해한다. 이때가 바로 그 주식의 기업 내용을 점검해 볼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때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주식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는 포기하고 흥분 상태에서 팔아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단 한 번의 큰 폭의 하락 혹은 미세한 소득에 놀라서는 단기 투자로 돌변 큰 손해나 우연한 아주 조그만 이익에도 팔아버리는 우를 범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느 주식이 계속 올라서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사고 조금 올라가면 좋아하다가 폭락하면 다시 팔아버리는 이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통주는 주가가 연평균 50%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50달러에 투자해 들어가서 60달러가 됐을 때 그것뿌라고 내가 옳았어. 그 주식이 올라가고 있잖아 하면서 더 사들였는데 다음에 40달러로 내려갔다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그 주식은 내려가고 있어 하고 실망하여 매도해버리는 부류의 투자자라면 투자 전략서를 제아무리 많이 탐독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투자자의 자질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장 예측에 있어 중요한 기술은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졸 수 있는 자세다. 여기서의 묘수는 당신의 육감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업체의 기업 내용에 이상이 없는 한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라. 즉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시장 예측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졸면서 무시해버리는 게 중요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좌측 화단에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5. 장세의 좋고 나쁨을 묻지 말라. 장세 자체는 상관을 말아야 한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주식 투자에 관한 강연 후에 이어지는 질문 시간에는 의뢰 누구나 일어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온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데는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을 전혀 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멀거니 앉아서 그 지독한 폭락들을 헤쳐나왔으며 만일 내가 장세 예측에 아무리 열중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폭락들을 사전에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87년 여름에 나는 아무에게도 나 자신에겐 더욱이 천 포인트의 급락을 경고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유태, 화랑 및 불황 또는 금리의 향방 등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금리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주식시장은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재정적 결론에 도달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다음번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과거지향적 대응이야말로 지난번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지 못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에 대비를 했지만 2019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터져서 시장이 폭락을 했고 또 이제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바이러스 같은데 신경을 써서 대비를 했지만 2021년에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를 올리면서 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과거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를 하지만 결국 그거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가올 재앙의 징후를 찾아 여전히 뒤만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재앙의 정체를 알 수 있을 때에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즉 위기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현금을 일정 분량 마련하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경기를 예측하는 게 힘들지만 칵테일 파티일 때 자신에게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보고서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식값이 한동안 내려가 있어서 다시는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미추얼 펀드를 운영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라지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나의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듣고 난 조금 후에 머뭇거리다가 치과의사에게로 옮겨가면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내게 말할 정도의 시간만 자신에게 해당하면 1단계에서 15% 정도 상승해 있을 때고요. 이때는 주식에 거의 관심을 두는 이가 없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세가 1단계에서 30% 올라가 있을 때인데 관심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치과의사는 무시한 채 저녁 내내 내 주변에 둘러선다고 합니다. 혈성적인 몇몇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내 옆을 차지하고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물어온다고 합니다. 파티에 모인 이들은 이미 모종의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들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또다시 그들이 나를 애워싸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내게 가지고 있으며 그 뒤 며칠 내에 그가 추천했던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면 이미 모두 올라가 있다. 옆 사람들이 내게 특정 종목을 사라고 말해주고 나 또한 그들이 증거를 받아들였더라면 하고 아쉬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이 오를 때까지 올라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징조이다. 이거를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신기하게도 잘 맞습니다. 유튜브에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어떤 종목으로 수십억을 벌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주식은 꼭대기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은퇴했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의 꼭대기일 때가 많고요. 하지만 나는 칵테일 이론을 바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시장의 직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근사한 종목들 특히 과소평가되어 있거나 평가절하된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천이었던 이천이나 삼천이었던 간에 아봉프로덕츠나 베들레임스틸 또는 재룩수 주식을 지난 10년간 보유해온 것보다는 마리오트나 머크 또는 맥도날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당신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또한 이들 주식을 지니는 편이 채권이나 금융시장 펀드에 같은 기간 동안 넣어두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는 일이다. 1925년에 그러한 근사한 기업들이 주식을 사서 대폭락 및 대공황을 거치는 동안 쥐고 있었더라면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936년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장세 자체는 상관을 말아야 한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오렌 버펫을 믿으라. 오렌 버펫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쓴 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무언가 어리석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침체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도 나쁜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적절한 장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차례차례 돈을 절반이나 잃게 된 까닭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장 자체에 너무 의존하여 주식의 선정에는 소홀히 할 바에는 그저 아틀란틱 시티에 버스를 타고 가 도박을 하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올해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사둬야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코드를 뽑아버려 될 수 있는 한 주변의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세에 의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걱정해야 한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렐 사에서 침대 시트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타코벨의 신상품인 슈프림 비리토가 잘 팔리고 있는지 등을 걱정하라. 올바른 종목을 고르게 되면 장은 저절로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과대평가된 시장이 존재치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그에 대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당신이 알게 될 때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 되거나 당신의 투자 조건에 맞는 업체가 단 하나도 없을 때이다. 올밤버핏이 그의 파트너들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는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백 개의 개별업체들을 살펴보았으나 기업 내용을 믿고 살 만한 종목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단 한 가지의 매수 신호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식을 사는 것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여기도 정말 주식의 핵심이죠. 올밤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것은 자신이 보기에 살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종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비싸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고 항상 싼 가격에 사야 된다고 투자 대가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장세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피터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리뷰한 내용은 1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이 책의 2부 3부도 또 따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안 읽어보셨다면 무조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과 이번 시간 영상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